1. 온유한 성품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온유는 좋은 인상과 모습일 수도 있지만 진짜 온유는 고난과 수치와 멸시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부인할 때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온유는 사람의 성품이 아닌 성령님의 성품입니다. 이제 가짜 온유함으로 속이거나 속지 말고 분별하여 진정한 온유함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섬기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